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권 예승돌세 처음에서도 중고강혁명 열사 장우라 동지의 가족 일행, 제중항의령 투사 소순옥 가족 일행, 중고강혁명 연구자들인 풍중문, 최세용, 왕명귀, 류통사 가족 일행들이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이날 제중항의령 투사 리제독 가족 일행, 중고강혁명 투생 연구자들인 왕혁명, 류한흥, 호진일, 상월선생 가족인들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권 예승돌세 처음에서 성명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료인공립연합회 축하단이 어제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권 예승돌세 처음에서 박우마 이소케 아프리카 지역 주최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국제 김일성지금 사무국장인 키스벤네트 유럽지역 주최사상연구회 부리사장이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권 예승돌세